Ft817에 내장 배터리 팩을 꺼내고, 11.1v에 2700mAh 리튬포리모 를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는 이렇게 딱 맞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밀어 놓구요. 딱 들어가죠.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결을 해 주고요. 여기 외부에서 충전, 외부에서 충전할 수 있는 잭이 있습니다. 입력, 인프트 잭이 있구요. 출력, 5W, 아웃파워 5W 출력됩니다. 아웃파워, 아웃파워, 파워 5W. 오케이, 더 프로그램. 좋습니다. 이렇게 다 들어가고요. 새로이 제작된 알미늄, 레이저 커팅에서 만든 알미늄, 알미늄을 만든 겁니다. 이거를 여기다 따가닥 하고 껴주면, 껴주면 완성입니다. 출력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달 떠나가요. 취미늄이 오하더 다 나오고요. 셰프 털미늄에서 거ARA 비용 식으로 셰프 털미늄에 어려웠 banco